안녕하십니까. 97회 홍콩 달러의 고정환율제는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우한 폐렴에도 홍콩 당국이 금리 인상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민주화 시위로 홍콩의 금융시장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위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유동성이 조금씩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데요. 연초에 홍콩 달러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우려에서 나오는 겁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또 미중 무역 간 갈등으로 홍콩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한 위험 시그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홍콩 달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콩 달러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1월 9일자 니케이 아시안 리뷰의 기사를 보면 37년 전 홍콩 달러 설계에 참가했던 어떤 인사가 올린 이야기인데요. 홍콩 달러의 폐거 시스템은 이제 견뎌낼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설파했습니다. 홍콩 달러의 폐거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런 견해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홍콩 달러는 아시다시피 한 37년 전부터 US 달러에 완전히 폐거되어 있었습니다. 7.80 정도에 폐거되어 왔다가 2005년도경에 그거를 약간의 변동폭을 줬습니다. 그중에 밴드를 줬는데요. 7.75에서 7.85 사이로 조금 움직이게, 시장에서 움직이게 그렇게 해서 현재 쭉 폐거 시스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링트 익스체인지 레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래서 로컬 커런시, 그러니까 홍콩 달러와 US 달러를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어 갑니다. 크게 환율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설계자 중에 한 명, 존 그린우드, 1983년도에 홍콩 달러 팩 시스템 설계에 참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홍콩 달러 링트 익스체인지 레이스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튼튼한 환율 시스템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36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36년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 걱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본 유출입니다. 현재 민주화 시위부터 해서 중국 경제 쿨링다운, 여러 가지 것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 홍콩 금융당국과 그리고 홍콩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화 시위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온갖 불행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달러에 대한 공격들은 비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 아시안 위기 기억하실 때지만 조지 소로서는 역시 홍콩 달러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해치펀드 매니저 빌 에커먼, 빌 에커먼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그때 당시 미국 경제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리만 다음에 몇 년 뒤인데 그때는 홍콩 달러가 상승 압력이 있다. 그래서 미국 달러보다 홍콩 달러가 더 세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콩 달러에 대한 공격들은 여러 번 있어 왔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기 투자 자금들이 홍콩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빈틈을 늘 단기 투자자들이 메꿨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달러는 튼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의 빈자리를 단기 투자자가 배우는 것은 홍콩의 금리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홍콩 달러가 약해지는 것 같으면 바로 하루아침에 금리를 조금씩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단기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차액을 먹고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콩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늘상 이게 맞추다 보니 US 달러에 완전히 맞추다 보니까 또 금리가 US 달러에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어떨 때는 물가가 팍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물가가 푹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정상적인 나라, 한국이나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처럼 물가에 관련돼서 우리가 금리를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금리를 조절하고 이런 게 홍콩에는 전혀 없습니다. 홍콩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에 팩을 시키는가, 그 범위 안에 맞추게 하는가, HKMA의 모든 하는 일에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시장에는 홍콩 달러의 취약성 때문에 홍콩 달러가 궁극적으로는 위아나에 폐거되지 않을까, 혹은 홍콩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홍콩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 일본, 유럽 이런 나라의 통화랑 또 폐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린우드 이 사람은 아주 자신감을 보이면서 US 달러를 대체할 세계 통화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하고 현재의 US 달러 팩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가 제가 여기 올렸지만 이게 대부분의 투자은행이나 이쪽에서 상업은행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즉, 이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IMF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홍콩 달러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은 만약에 홍콩 달러가 무너진다면 모두가 되는 거죠, 글자 속된 말로. 그래서 홍콩 달러를 떠받치기 위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나, 이런 의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글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홍콩 달러를 검색하면 여기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블룸버그에서 시티은행에서 이야기를 했다, 또 스탠다드 차트드에서 이야기했다, 혹은 JP모건에서 이야기했다. 대부분은 홍콩 달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 달러는 US 달러의 7.8 정도를 유지하면서 플럭추어이터 할 것이다,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홍콩 달러가 세질 것이다, 시티에 있는 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는 홍콩 달러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칼 베스 이 친구는 홍콩 달러를 최근에 배싱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들겨 패고 있는데요. 그래서 홍콩에서 시스테매틱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어떤 건 맞고 또 어떤 건 크게 틀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칼 베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홍콩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칼 베스의 기본적인 라직은 똑같습니다. 이 홍콩에서 US 달러가 탈출할 것이다, 결국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 홍콩이라는 도시국가 자체가,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은행 가면 자본은 얼마 안 되고, 지급 준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엄청난 자금을 굴리게 되죠. 그거랑 비슷한 구조로입니다. 홍콩 역시 좀 레버드 시스템이 금융기관이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금융허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 홍콩이라는 경제, 홍콩이라는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여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즉,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 이건 물론 중국과 연계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홍콩에서 엄청난 크레딧을 발생하고, 또 이거랑 모든 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홍콩의 주식도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관 금리 역시 최근에 12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해왔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인 위기시에 비하면은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홍콩 금융 시스템은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알 베스 같은 친구들은 결국은 이 홍콩 달러가 급속하게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다. 이제 US 달러로 수요가 몰리고 또 US 달러로 바꾼 다음에 홍콩을 탈출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현재 민주화 소유 사태도 있고, 또 중국 경제 위기, 또 중국 금융 시스템의 빚 부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이 지금이라는 게 1월 17일자인데, 이 기사 자체가 1월 17일자인데, 제가 이제 플로리다에 있어가지고 방송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때까지도 이제 현재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국면들이 조금씩 지나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비록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트레이드 딜도 이제 어쨌든 1단계 협정은 이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새로운 정상 뉴노멀로 들어가는 시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럼 아시다시피 또 우한에서 패렴이 터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홍콩에서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낸셜 타임제나 그리고 뭐 칼 베스나 이런 비관론자들이 홍콩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 제가 봤을 때 초기 신호는 홍콩 달러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한 홍콩 민주화 시위는 홍콩 달러 패거를 흔들만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독려가 없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미국이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패그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만약에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즉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예를 들면 미국이 올려버린다면, 홍콩 통화당국, HKMA라 부르겠습니다. 홍콩 통화당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홍콩은 홍콩 달러를 US 달러에 패거시켜서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US 달러 환율은 HK 7.75에서 7.85 사이의 범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홍콩의 시장 금리 차이는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미국과 홍콩의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양 통화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조절하면서 패거제를 유지합니다. 만약 홍콩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홍콩이 이자율을 낮춰서 US 달러로 수요를 몰리게 만들거나, 반대의 경우는 이자율을 올려서 홍콩 달러를 사게 만들어 환율을 밴드 안에서 유지를 합니다. 결국 HKMA에게는 다른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인플레이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그건 안 무시합니다. 유일한 임무는 홍콩 달러와 US 달러를 밴드 안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대단히 기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것이 그들의 활동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의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2017년도까지는 끝없이 계속 저금리를 이어 왔습니다. US 달러 대비 홍콩 달러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아서 이때 당시만 해도 중국 경제가 계속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홍콩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높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수월하게 폐그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런 흐름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벌어졌죠. 미국의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자 미국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달러는 거래 가능한 밴드를 넘어서 2019년도에 드디어 7.8호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콩 금융당국은 US 달러를 매도하고 또 홍콩 달러를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사들이는 어떤 직접적인 개입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스프레드를 조절하여 홍콩 달러 매수자들에게 보상을 확대하여 홍콩 달러를 밴드 안에 묶어두는 데는 성공하였고 또 미국 연준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는 바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확 낮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민주화 소유 사태에도 불구하고 HKMA는 비교적 원활하게 폐그제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어책이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현재의 정치 위기는 결코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5월에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는 현재 악화된 상태로 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무디스는 지난주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발표했는데 홍콩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해결 방안의 부제를 구체적으로 발표문에 꼬집었습니다. 결국 홍콩 당국은 현재 난관의 직면에 있는데 국경의 지원을 받는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현재 홍콩 정부와 그리고 시위대 모두 결코 타협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홍콩 달러의 수요가 사라져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면 정책 위반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설명한 것인데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달러 유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캐피탈 컨트롤을, 자본 통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인 금융 허브의 기능이 훼손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개방적 전통과 역사를 감안할 때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홍콩 자체를 그냥 지금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이라는 컴퍼니를 문을 닫는 것과 똑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배제하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전체적인 통화량 관리료를 깨는 것입니다. 시장에 US 달러를 일방적으로 팔아서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콩 금융당국이 HKD를 직접 사들이지 않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시장에 US 달러가 넘치면 현지인과 투기자들은 또 US 달러를 가지고 홍콩 달러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 홍콩 시장 전체의 홍콩 달러 유동성도 늘어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환율을 조절하는 겁니다. 현재 홍콩 당국은 4,400억 불 정도의 US 달러 리저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개입을 할 여력은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이 팩을 좀 약한 수준으로 재설정하는 겁니다. 즉 이 홍콩 달러가 지금 7.75에서 7.85 사이를 일정 움직이고 있는데 이 홍콩 달러 자체를 일종의 약간의 평가절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밴드를 위로 옮기는 거죠. 결국 금리 인상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스텔시한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S 달러 보유고는 충분하지만 이것을 푸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장기적으로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외환 보유고만 소진시키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페그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자라서 결국은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이 홍콩 달러 실제 가치가 약한 것 같은데 억지로 그 페그 시스템을 유지를 하게 되면 불신은 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 움직여야 된다면 움직이자 이런 주장을 지금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시장의 신뢰는 통화 수요의 균형을 찾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홍콩 시장의 금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상승 압력이 다시 형성된다면 예를 들자면 민주화 시기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무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혹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홍콩은 이 페그 시스템을 위해서 금리 인상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 홍콩 당국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무턱대고 높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당국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이 핵심적인 의문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US달러의 보유고를 이용한 시장 개입으로 금리 상승 압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의 규칙을 깬 개입은 결국 US달러에 대한 수요만 자극하여서 또 불안감을 자극하고 대규모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지금 현재 홍콩의 유동성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블랙스완, 일종의 돌발적인 사태가 터진다면 금리 인상 압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조치는 홍콩 달러를 보다 낮은 수준으로 맞춰서 이 페그제를 고수로 하는 것입니다. 즉 환율 변동 밴드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홍콩 달러의 페그 시스템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화폐가치 조정은 비록 미미한 범위라 하더라도 또 이것 자체가 어떤 블랙스완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금융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세계 경제가 또 다른 침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 우한 사태가 일종의 블랙스완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어저께 전 세계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있고 지금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